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엔디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머징 아노비스입니다 우선 머징 아노비스를 데모해준 리버브 곽기호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마워 곽 대표 머징은 스위스 회사이고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머징의 설립자 크로스 리엔은 원래 스위스의 나가라는 일반 유저들한테는 당연히 생소할 거고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오디오 회사 출신입니다 마치 에이블턴 대표 같은 경우는 NI 출신이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나가 같은 경우는 1951년도에 세계 최초의 포터블 레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나사의 아폴로 프로젝트에도 나가 제품들이 들어갔었습니다 현재도 유럽 메이저 방송들 중에 나가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대단한 나가 회사 출신인 클로스 리에 같은 경우는 고음질 디지털 레코딩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IP를 사용한 오디오 네트워크 라베나 시스템을 적용한 아누비스나 아니면 하피와 같은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아누비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를 처음 만든 신이죠 그래서 머징이 돈 가격대 다른 제품들을 다 미이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해서 아누비스라고 지연글까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럼 빨리 아누비스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누비스는 이렇게 홈 메코딩에 딱 맞게 이런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후면부에는 마이크 프리 또는 라인 입력인 콤보 단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는 두 개의 3, 4번 라인과 악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면부에 두 개의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두 개의 XLR 출력이 있습니다 메인 모니터형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3, 4번 추가 라인 출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보시면 미디 입출력 포트가 있죠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 AB 전환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3, 4번 출력을 이용한다면 두 조의 스피커를 연결해서 전환해가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뮤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로 스피커나 헤드폰 뮤트해가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누비스는 또 대박인 게 추가적으로 빌트인 토크백 마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크백 꼭 누르면서 얘기하면은 볼래 코딩 중에 토크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머징사의 끝 라베나 네트워크를 위한 이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이 라베나 네트워크는 최대 256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법받은 이 제품은 그냥 머징 아누비스고 아누비스 SPS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이더넷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스위처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머징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RME, 파이어페이스 시리즈처럼 자체 믹서 시스템이랑 그리고 DSP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특히 최종 마스트 단에 EQ를 걸어주면은 인위적으로라도 약간 소나웍스나 제네렉 GLM처럼 공진 포인트를 조금은 잡아줄 수는 있죠 대신 물론 직접 하려면 정말 측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아누비스가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소나웍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나웍스의 최신 버전인 사운드 아이디랑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컴퓨터 연결 안 돼 있고 스탠드론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소나웍스 때 룸 보정을 그대로 머징 아누비스에서 스탠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소나웍스는 최신 버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스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입력은 137dB 그리고 출력은 123dB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최신 100만 원대 제품들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크게 대단할 건 없고요 그래서 숫자는 그냥 넘기고 실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누비스 설정은 그냥 컴퓨터랑 신호만 주고받을 정도로만 세팅하겠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정말 헤이터입니다 단텐이 에비빈이 정말 네트워크 라우팅을 극혐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정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실 이 마이크 프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품 데모는 이틀이고 그런데 첫날 받은 날 아무리 해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노래 도와주기로 온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돌아갔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진짜 매뉴얼대로 그리고 구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뭘 어떻게 해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리버버 각 대표랑 얘기해 본 결과 무슨 VAD 스탠다드인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받아서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머징을 구매하셨는데 컴퓨터랑 인식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제 동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 일부러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그 스탠다드 VAD인가 뭔가 하는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설치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어이없죠 제가 이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극혐하는 겁니다 이게 뭐 USB나 썬더볼트였으면은 드라이브 짠 설치하고 딱 연결하면 바로 되는데 머징 아노비스는 뭐도 연결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는 테스트 못해본 점 사과드립니다 결국 DAC 테스트만 한번 해봤는데요 테스트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안텔럽 아마리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아마리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 대상은 안되지만 동체급 제품 붙여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어딨냐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아마리 기준에서 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그걸 보려고 비교해본 겁니다 아마리와 아노비스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제 뉴트릭 패치를 통해서 안편 스피커로 ABE 전환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송으로는 최근에 계속 뜨고 있는 태연의 INVU 요즘 계속 제 레퍼런스 곡으로 듣고 있는 스넛 에이사 락키의 도자 오랜만에 로나 쇼의 이모털 그리고 제 단골 레퍼런스 곡 하우즈의 넉뚜온 인 시샵 이렇게 4가지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짜 사운드가 훌륭합니다 240만원짜리 5인폐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운드라는 게 정말 좀 놀랐어요 아 이거 사운드는 진짜 대박입니다 아마리와 좀 의미 없는 비교를 해봤지만 좀 놀란 거는 좌우 스테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그 상하 정의감이랑 해상도 하고 그리고 데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마리에 비교했을 때 사실 테연님의 곡하고 스넛 에이사 락키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베이스가 살짝 떠있다든지 아니면 리버버 테일이 조금 일찍 끊긴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그 밴드 음악이 그 나카로운 일렉기타 사운드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현악기의 그 떨림 그 미세한 사운드들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밴드 음악하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서는 좀 아마리랑 요제품랑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역시 이런 DLC 비교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곡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쭉 들어본 결과 머징 사운드는 막 하이파이 성향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운드는 아닙니다 되게 타이트하고 좀 중립적 성향의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동가격대 프리즘 오디오에 그 라이라랑 비교를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라이라보다 아노비스가 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뭐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은 얘가 다른 동가격대 인터페이스들 다 미래로 만들어버릴 것 같긴 해요 라이란은 좀 예쁘게 나와주는 그런 느낌이라 하면은 아노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쫙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5인페 중에서 컨버트급 가기 전에는 얘가 뭐 거의 탑 클래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리랑 비교했어도 어쨌든 널먼 스테레어 이미지 좋은 해상도 좋은 정의감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계속 칭찬만 하고 있는데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네트워크 매트릭스도 진짜 너무 극혐하고 단테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그 편한 USB나 아니면 썬더볼트 놔두고 왜 꼭 네트워크로 가야 했는지 진짜 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첫 번째 단점은 네트워크 기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거 두 번째 단점은 그 어떤 디지털 확장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심포니 데스크탑이나 UCX나 라일라나 전부 다 그 동축 스피디아이프든 아니면은 뭐 광단자, ADAC든 다 하나씩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라베나 이드넷 포트 하나입니다 아니 디지털 입력이라도 있으면은 얘가 소리가 좋으니까 뭐 다른 인터페이스 쓰다가 여기에 이제 디지털로 연결해서 얘를 이제 DAC로 쓰면 되는데 스탠더러도 되니까요 또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했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단가 낮추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라베나 시스템만 써라 이건지 그래서 저에게 보였던 단점 두 가지 네트워크 기반이랑 그리고 디지털 확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근데 그런 점 말고는 200만 원대에서는 얘가 최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짜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뭐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세요 데모기에는 솔직히 너무 짧아서 아쉬웠긴 했는데 어쨌든 리버브에서도 요거 손님들한테 들려주면서 팔아야 되니까 빨리 돌려줘야죠 그럼 저는 언젠간 모징에서 USB나 아니면 썬더볼트 제품을 개발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이만 아노비스 택배 부치로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